오늘의 체크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히토류예요. 어제도 제가 히토류 우리 방송 중에 이지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죠. 방송 중에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EU에서 폐라이트 대체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기대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뭐냐 그러면 현대차가 월 1조 원이 넘게 벌었다라고 하는 earning surprise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차를 좀 살펴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아주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요. 이 히토류. 어제 제가 잠시 잠깐 언급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 이상이다. 중국에서. 2차 전지도 우리가 목줄이 잡혀있는 상태다. 여러분 리튬 아시죠? 리튬을 중국에서 사들이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리튬 쇼핑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그냥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EU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폐라이트서 히토류 대체 솔루션을 찾는다. 탈중국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래 보시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히토류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토류라고 하는 이 소재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은요. 부품, 컴프레셔의 소재로서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 뭐다?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의 소재를 하나의 이슈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자,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만큼 종목을 보는 이 시각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떠세요? 자, 고점에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이 추세 밑에서는 매매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매매 안 하죠.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은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우셨으니까. 맞죠?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굳이 여기 들어가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자, 저점을 찍어주는 이 표시가 나왔어요. 어머어머, 너무 고마워. 내가 굳이 저점인지 아닌지 안 찾아봐도 되죠. 왜? 알아서 HTS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단기 상승이 나오고 단기 상승 자리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어제 공부했죠. 슈퍼맨. 자, 슈퍼맨이 여기 나타났죠. 자, 앞구비를 해서 여기에서 슈퍼맨이 돌려세우고 있죠. 돌려세운 자리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 나머지 홀딩.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은 네올매매 자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 한 번 나왔죠. 자,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 자리가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근데 놓쳤죠 우리가. 우리가 놓쳤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항상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자, 이 종목 같이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화전자. 크, 예. 여러분, 멋지죠. 저는요. 너무 멋져요. 자, 오늘 제가 오전에 방송국으로 출발을 하면서 딱 봤는데 23.38%가 상승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 매니저. 아니, 있잖아. 당신은 그 위에 있을 때 그 매매 안 한다며.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왜 가지고 온 거야? 자, 주연이냐고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 말투가 이러십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하락하던 추세에서는 매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슈퍼맨이 어디 등장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슈퍼맨 여기에 등장했죠. 두 팔로 앞구비를 한 상태에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내려오지 마 하면서 돌려세우고 있죠. 자, 돌려세운 자리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매수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탑로스 기능으로 5%, 7%, 10%의 자동 매도, 자동 입절 걸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그랬죠?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입니다. 따라하시는 분들 계좌 색깔 바뀌어요. 지금 집에서 이렇게 보시거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몰래 보시는 분들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조정구간이 나옵니다. 그 자리 잡으면요. 5월 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째려보고 계셔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조정구간이 온다. 조정구간이 왔을 때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째려보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현대차가 월 1조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영업이익률 10년치 새해 최고다. 뭐가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자꾸만 호재성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호재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나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거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지수 차트에서도요. 비중을 관리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3년이 넘게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지수 차트 이제 딱 보면 알아요. 매니저님, 이거 우리 비중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닥 여러분들 1봉 차트 보세요. 코스피 1봉 차트 보세요. 빠져있죠? 비중관리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예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 막 들어오시죠?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뭐를 해야 된다? 추세 라인을 그어보아야 한다.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고점과 고점을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보시고. 하락, 하락.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너의 매도를 부르고 집단지성에 의한, 그렇죠? 집단지성에 의한 매도 물량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슈퍼맨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 짚어보세요, 슈퍼맨. 슈퍼맨이 여기에서 딱 나타나와. 야,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뭐하고 있어요? 막아내고 있죠? 변곡점이 생긴 이후에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자, 변곡점은 누가 만든다? 개인이 절대 못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 절대 못 만듭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호가창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여러분.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어, 뭐야, 뭐야. 어, 얘네들 무슨 소식 들었나? 야, 안 되겠다. 때려, 때려, 때려. 위에서 엄청 때립니다. 못 올려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올매매 자리가 일단 나오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나왔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나오잖아요. 나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수한 자리와 고점의 괴리율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자, 괴리율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두 번의 내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등등의 대응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나만의 뭐예요? 기준이 벌써 잡힌 거예요. 공략해봐야 되겠죠. 자, 어제. 어제 상승분이 나오고 오늘도 지금 어제의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아시겠죠? 현대차.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으시고 함께 노란 톡방에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제가 오늘 임팩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거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올까 하다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업계에 대한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얻는 곳은 자동차 업계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혼자 만들어지나요? 거기에 대한 부품이 필요하겠죠? 임팩이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이슈를 가져다가 엮을 거예요. 보세요 한번. 왜 그러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거는 예전 겁니다. 이거는 예전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주가 이슈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팩은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전문 업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딱 공부했으니까 어떻게요? 그렇죠.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라인을 쫙 그어보시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해요 안해요? 매매해요 안해요?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말이야. 내가 와이프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이정영 매니저 말은 들어. 저 양반 괜찮아. 저 양반 보니까 빠지는 거 머리밖에 없어. 맞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슈퍼맨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짚어보세요. 슈퍼맨. 그렇죠.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도 등장을 했잖아요. 맞죠? 어? 슈퍼맨이 맞고 있네. 어벤져스 등장이에요. 자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자 네올메의 짜리 잡아봐야 되겠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자 쓸 때 매수 맞죠? 5%, 7%, 10% 매도하고 홀딩하면 되는데 이미 상승폭이 커요. 그러면 우상향 추세이죠. 우상향 추세에서 네올메의 짜리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딱 나왔죠. 나왔죠? 거기에다가 재무제표 보세요 여러분. 재무가 좋은가 나쁜가.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을 반드시 가져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팩이라고 하는 종목 현재 네올메의 짜리 나와 있고요. 지금 하단에서 들어간 거래량들을 보았을 때 나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뭐라고요? 없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미있게 해드리는 이유가 매번 말씀드리죠. 주식 매매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니까요. 허공에다가 발차기 하지 마시고 아 뭐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얼마든지 즐겁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